대전교구 설정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0주년을 봐도 우리 천지교 대전교구는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선교를 크게 펴서 우리 사회의 큰 희망의 등골이 되고 도움이 필요한 소외되고 약한 분들에게 큰 주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크게 기여하기를 간대리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천지교 대전교구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영광스럽게도 대전의 천지교 교구가 생긴지가 60주년이 되는 해라고 들었어요 참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을 제일 한국사회에서는 모범스럽게 하는 종교가 천지교라고 저는 평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6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또 즐겁고 항상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교단의 역할을 해오셨지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축하합니다 대전의 60년 전에 교구가 설정되어 대전 시내만이 아니라 민족 보금화 또 이 나라의 민족의 평화와 정의구현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크게 기여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대전교구 설정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천지교 대전교구 창립 60주년을 마음 깊이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온 인구에게 함께해서 전 세계 전 생년이 한 집안 한 형제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루속히 오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보음은 야구보 신부입니다 우리 교구가 설정된 지 60주년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교구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주님이 자비와 사제들의 노력과 경친도들이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주님의 은총에 항상 우리 교구와 형제자매 여러분 안에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여 맞이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교구 설정 60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노래로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교구 60주년 모두 축하드려요 교구사 대전교구 교구사대단 막내가 축하 인사 올립니다 성교의 신앙 속에 발전해 온대전교구 선얼들의 피와 땀이 우리 몸속을 채워요 서길도의 발전해 온대전교구 서길도의 발전해 온대전교구 기억하라고 해 나가면 교구의 미래는 제 목적한 하루라라 대전교구 62년을 맞이하자 유문식 두 개님 경감연 두 개님 사목하시는 신부님, 소도자, 평신도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회시대부터 출남에서 사목하시다가 하느님한테 가신 분들은 대전교구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전교구의 주보이신 물동이 성모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기도하라고 하고 휴게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교구에서 일하고 있는 전교수녀 170여명의 한 마음으로 교구설정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대전교구 설정 6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오늘 모인 모든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우리 유흥식 나자로 주교님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주님 안에서 하느님 세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나아갑시다 대전교구 파이팅 대전교구 설정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는 저희 공동체가 대전교구 소속 신부님들 맞이하드린 지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한지 이 공동체를 위하여 많은 사랑을 퍼부러주신 두 분 주교님과 신부님들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교구의 무궁한 발전을 저희 공동체 식구들과 더불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는 이경열 신부입니다 먼저 저와 우리 공동체 모두는 설립 60주년을 맞은 대전교구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 주님의 은청 속에서 발전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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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구 설정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어려운 시기에 대전교구 주변임을 비롯하여 사제님들과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도움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대전교구 설정 60주년 화이팅 대전교구 설정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우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주님 은청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참 농촌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주변님들이 우리 농촌을 아끼시려면 많은 애용을 부탁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교구 설정 60주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대전교구 60주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장애인이지만 이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도 대전교구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교구 설정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대전교구 설정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초대 신부님이신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이곳의 출신들이시라는 거 듣고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6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신자분들 가정 가정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들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온화점을 축하드리고요 찬미의 스님 저는 요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미지컬 배우 바다 비비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교구가 60주년을 맞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기쁘시다 아버지 너무 기쁘고 또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좀 많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 기도하면서 꿈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하느님께 기도하면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 꼭 많이 많이 기도하시고 성당 빠지지 마세요 웃고 싶을 때 마음껏 안을 해봐 성당이 되면 기분을 해봐 이런 마음으로 만드는 데가 좋고 청소년들이 없네요 대전교구쌀 대전교구가 60주년을 맞이하시고 대전교구가 60주년을 맞이하시고 대전교구가 60주년을 맞이하시고 청소년들이 없을 때 청소년들이 없을 때 청소년들이 없을 때 청소년들이 없을 때